네 어제 금요일은 좀 일이 있어서 게임을 거의 못했고 그래도 깔짝깔짝 거리면서 이런 꾸미기는 조금 더 해놨습니다 나름 주차장을 만들어 놨고 여기 기둥을 좀 더 세울까? 어쨌든 요런 것도 깔고 대충 그런 상태에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지난번 목요일날 포기했었던 오모로스 잡기를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할건 해야되니까 출발을 해볼게요 일단은 위치가 여기서부터 어 아닌가? 암튼 지금 여기 기준으로 요렇게 보면 될거에요 요 아래부터 가볼까? 아닌가? 그때 결국 못찾고 나서 너무 답답해서 아예 저걸 봤었거든요 아예 저걸 봤었거든요 뭐 위치추적기? 그걸 이렇게 할거에요 사실 이미 목요일날 너무 지쳤었기 때문에 이거 오모로스 찾다가 게임 접겠어 되게 멍청한 짓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그냥 위치를 바로 알 수 있는 소모품이 있는데 사용 안하고 직접 찾겠다라는게 근데 한번 그러기로 마음먹었고 이미 시간을 두시간 가까이 박았었으니 저는 찾아야겠습니다 찾고 싶어요 제 손으로 한 대 말할 뻔했네 아 결국 맞았네 와 달리기 특성 포인트 개꿀 쟤는 아니잖아 회오리라 그랬었어 그때 보시던 분들이 오랜만에 우리 둘째 아들 밥 주자 근데 결국 못찾으면 조가비를 주워야되거든요 스무개 미리 좀 주워넣죠 이런 이런 씨 으응 저기 또 있네 근처에서 무슨 소리 들리는데 지금 오 저거다 찾았다 씨 저거지 어? 아닌데 근데 그냥 회오리라고 하셨었는데 그냥 회오리라고 하셨었는데 뭐지 어떻게 된거지 위쪽에 있었네 이 친구 아니 근데 잠깐만 방금 보스는 봤는데 그 보스가 아닌가 다른앤가 무슨 소용돌이라 그랬는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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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소용돌이에 집착하나 내가 너무 소용돌이에 집착하나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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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바다에서 싸울리가 없 어? 여기는 좀 또 느낌이 다르다 파괴할 수 없다 아예 파괴할 수 없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좀 보고싶었는데 안 보이네요 설마 이 신전 안쪽에 있나 파괴할 수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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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 같은데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아 일단 찾은줄 알았는데 아니였던거죠? 지금 얼마나 넓은거야 대체 음 아 어엇 아 악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진짜 지형 그지 같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근데 이러면 이거 또 던전 도는 거잖아 그냥. 지금 던전을 돌고 싶은 마음은 1도 없는데. 인베이 또 터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던전은 좀 나중에 돌고. 오모로스 대체 어딨냐. 이거 지금 집에 한번 갔다 와도 되겠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까지 안... 어? 아 놀래라. 어디 잃어버린 줄 알았네. 화먹자 아들. 여기 또 놨어. 축시 채찍. 이게... 코어를 기준으로 몇 타일 이내에 있다 그랬거든요. 아 약 몇 타일 정도. 어? 대빵 큰 산호. 이쁘다. 이쁘다. 아니 이쁜 건 이쁜 거고. 어딨어 대체. 어? 어? 저거 오모로스 척수인데. 근데 저번에 시청하시던 분이 저거 그냥 랜덤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하셔서. 이게 차라리 오모로스가 출몰하는 해역에서는. 그 루어로 낚시를 했을 때 그냥 바로 나오게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아닐 것 같은데 절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찾고 싶다. 아 진짜 정말 보고 싶다. 이젠. 잠시만.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트하던데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몹 진짜 많다 여기도. 또 근처 돌아다니네. 안닿지? 이 목걸이는 먼저 봐야겠는데? 녹슨 목걸이요? 어? 채굴 피해 19%? 810 829 더 좋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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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너무 뇌절 아냐? 무슨 개밭이야. 아! 아! 딱 막아버리네? 아니 몹이 이렇게 많으니까 잡을 필요 없는 거 아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뭔가 있는가가 너무 궁금해졌어 아닌가 랜덤 생성이라 그딴 거 없을라나? 마치 이 동네 몹들은 전부 여기에 몰려 있는 거 같아 너무 많은데? 진짜 인간적으로 뭐 한다고 이렇게까지 많지?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집에 갔다옵시다. 안되겠다. 보자. 650타일. 약 650타임. 근데 왜 안보이지? 보이지가 않아. 왠 산호나무? 에이 버려. 일단 여기다 박아라. 귀찮다. 다른데 가기. 다른데 가기. 아이고. 다시 가. 650타일. 750타일. 여기가 756. 대충 00으로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코어가 아마 00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딱 650이 아니라. 650. 약 650이라. 이 부근이긴 할 거란 말이야. 이 부근이긴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남동쪽으로 가봐야 되나? 지금 북동쪽이랑 이쪽은 안 가보긴 했는데. 저기는 땅이라서. 어? 아닌가? 보스랑 싸우려면. 육지타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나는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건가? 아니 근데 몹이 너무 많아요. 아이씨. 아파. 아이씨. 네. recht at Ho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돌고 도는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점액칠 같은 것 때문에라도 갱이를 들고 다녀야 될까? 아 진짜 저거 한 대 맞으면 너무 짜증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중요한 건 없어. 저기 오모로스가 아니라 슬라임이 있어버리는데요? 저렇게 안 생겼네 오모로스? 아니 오모야 대체 넌 어딨는 거냐? 아니 다가가지를 못하겠는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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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쳐 무슨 레인보우식스 CG하고 있는거야 작업하는걸 더 이상은 못봐주겠었나봐 소리를 들릴때 움직이면 되겠네 소리 들릴때 움직이면 되겠네 저거 뭐야? 크라켄이 있었어? 진짜 너무 단단한데 그만 움직여봐 나 세팅 좀 하자 아 맞다 아잇 거품 뜨면 뭘 하기가 힘드네 아 또 맞았어? 아씨 열받네 저거 거품도 그렇고 미끄러운것도 그렇고 슬슬 화낼때가 되셨는데 슬슬 화낼 때가 되셨는데 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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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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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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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무로스를 찾아야 되는데 이상한 놈만 찾았어 슬라임 방어로 방어력이 22인데 그래서 지금거보다 많이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갈락사이트까지 제가 풀었거든요 갈락사이트가 28인가 그러던데 쉽게 말하면 되게 미묘한 방어구가 나왔다 사실 PE가 11%네 아니 12% 아 이게 그거구나 부스트 템이 이따로 나왔네요 마술사 바지는 지금 나랑 장난치는거지? 하아 후에... 이거 왜 안 돼? 궁금하니까 한번 봅시다. 얘구나. 모르파 수생덩어리? 선택적 보스. 700타일? 약 700타일이요? 그렇네. 700타일이네. 그래서. 치명타 피해량 36% 증가? 좋네. 보트 속도 플러스 6%는 뭐야? 재밌네. 미끄러운 슬라임금. 모르파의 버블백? 6% 크리 확률. 37% 크리 데미지. 맞나? 아닌가? 무슨 무브먼트라고 돼 있는데? 아 적중심 미끄러운 움직임. 아. 미끄럽게 만든다고 적을? 버블백은. 20칸. 어 채굴 피해 12%요? 아 씨. 개 좋네. 아깝다. 저런게 떴으면 개꿀인데. 아씨 미끄러운 계란 이런거 놔주지. 모르파 피규어도 좋은데. 에이 까비. 막 엄청나게 좋은걸 주는 애는 아니였어요. 하아. 씨. 나는 여기에. 오모루스가 있길 기대하고 도는건데. 둘째 밥 먹자. 아이고. 와 8렙. 어. 포인트 3개나 쌓였어. 저게 내가 보스에게 주는 피해인거지? 그렇겠지. 아 공속을 버리는거구나. 버려요. 됐어요. 아까 몇 타일이라고? 650타일? 650타일. 그러면. 여기가 710이었고. 결국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데. 요 라인. 아 이렇게 위아래로 쭉 가볼까? 차라리. 아 근데 여기까진 가봤잖아. 또 뭔가가 날 봤어. 그러면 집에 가서. 정비 다시 또 하고. 보스 잡았으니까요. 저런이씨. 얘네 왜 이렇게 리젠도 빠르냐. 결국 오모루스는 못잡고 이상한 친구 잡으네. 뭐를 파였나? 뭐를 파였나? 나 너무 힘들어. 아. 아이고. 나중에 가차 열어볼게요. 마바도 넣어도 돼. 마호도 넣어도 돼. 그것도 넣어도 돼. 그거면 되는 것 같아. 3번은 뭐였죠? 어 3번 무기인데? 아. 저거 됐구나. 나도 밥 먹어. 아씨. 가져가. 그래도 잘 됐다. 어쨌든 보스라도 한번 만나. 원하던 종류는 아니지만. 보스를 만나긴 했고. 거기다가. 저 이거 하나 필요했거든요. 저 이거 하나 필요했거든요. 나중에. 이거 아까 얻어두지 않았나? 아. 바지 좀 봅시다. 세트 효과 때문에 바지에 바지 안 버리고 있는 게 있었는데. 바지는 여기. 한 칸 아래. 어? 내가 입을까 말까 했던 게 이거였어? 끌고 다니고. 네. 그니까. 다가. 그니까. 우리 집은. 응. 나? ишCOfriendly. 응. 응. área.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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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나올까? 이게 방어력만 있었어도 강화해서 써볼텐데 아니 근데 투구는 되게 애매하긴 하다 강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지? 처음엔 구리 밖에 안들어가네? 돈 다 꺼내봐 돈 얼마있니? 3800원? 다섯개구나 근데 구리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주석이겠죠? 아 철 아 철 다섯 해 강화를 한번도 안해봤었으니까 강화 주석이 7개네 심지어 이거 비용도 싸 되게 랩이 낮아가지고 강화 주석 8개 강화 철이 갈게 철은 빨리 녹는다고 그다음도 철이겠다 이렇게 되면 철 12개요? 기다려야 되잖아 아씨 미리 좀 해놓을걸 몰랐어 몰랐어 10개 11개 11개 진홍바 바로 또 진홍바 10개 20개 10개 난 8색석 응? 뭔가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근데 이쯤 되면 되게 쓸모있어 진거 같은데 그전에 비해 돈을 대신 천원 이상 썼네요 루어 챙겼지 아 로스야 너무 보고 싶다 어? 투구를 안 꺼냈네? 바본가? 잠시만요 3번 555 677 마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